안녕하세요. 오늘 와플터치 아침의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새해 인사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한 해 동안 잘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문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보문 말씀은 예레미야서 1장 1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를 처음 보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베냐민 땅의 아나도스에 살던 제서단들 중 한 사람이었던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다. 아몬의 아들인 유다의 요시아 왕 13년에 요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고 요시아의 아들인 여호야 김 왕이 되었을 때 요하께서는 다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그 후에 요시아의 아들인 유다 시디기야 왕 11년까지 요하께서 그에게 수차례에 걸쳐 말씀하셨는데 그의 5월에 예루살림 주민들이 포로로 잡혀갔다. 요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모태에서 내 형태를 만들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구별라여 온 세상의 예언자로 세웠다. 그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나는 아직도 어려서 말할 줄도 모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요하께서는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리다고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서 내가 명령한 것을 다 말하라.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보호하겠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고서 요하께서는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말씀하셨다. 보라 나는 지금 내가 해야 할 말을 일러주고 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많은 민족과 나라를 다스리며 그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시키고 넘어뜨리고 건설하며 심는 권한을 주겠다. 요하께서 나에게 예르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때 나는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요하께서는 잘 보았다. 이것은 내 말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요하께서 다시 나에게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래서 나는 끓는 가마를 보고 있는데 북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요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재앙이 북쪽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미칠 것이다. 내가 북쪽에 있는 모든 민족을 부을 것이니 그들의 왕들이 와서 예루살림 성문에 제각기 자리를 잡고 그 성과 유다의 모든 성들을 칠 것이다. 내가 내 백성을 심판하여 벌하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자기들의 손으로 우상을 만들어 섬김으로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이제 너는 일어나 떠날 준비를 하고 가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라. 너는 그들을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그들 앞에서 당황하게 하겠다. 보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곧 유대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너를 대적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그들과 맞서 싸울 힘을 주겠다. 너는 그들 앞에서 유세화된 성과 쇠기둥, 노벼과 같을 것이다. 그들이 너를 대적하여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나의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다음에 보면 예레미야 애가서도 있듯이 굉장히 눈물이 많은 선지자이고 또한 참 어려움도 많이 겪은 그런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의 시작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할 말들을 이렇게 전해주십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것을 맞기까지 되게 마음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보면 저는 아직 어려서 말도 못하고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좀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한 것은 너는 가서 다 얘기해라. 그리고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하고 함께해서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너를 지킬 테니까 너는 내가 하는 말을 가서 잘 전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살구 나무 가지도 보여주시고 끓는 감화 환상도 보여주시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그 과정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고 우상 만들어서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주면서 돌아오도록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그것을 쫓아갔을까? 결국은 자기 욕심 때문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기 욕심, 하나님을 계속 섬기면 자기 욕심을 하나님이 다 안 채워주시기 때문에 다른 자기 욕심을 채워줄 만한 신을 쫓아가는 것이죠. 거기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메시지를 받아야 할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야 할 사람들로 되어버린 것이죠. 예레미야는 이 메시지를 받고 전달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 모든 백성이 너를 대적할 것이다. 이쯤 되면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어려울 것 같아요. 모두 다 대적이 된다고 하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것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또한 아마도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그 고통을 받을지라도 그것을 다 이어가겠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가 나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전달해 주면서 너는 가서 이 메시지를 전하여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택할 것은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도망갈 것이냐 그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어느 편에 서 있을까요? 예레미야일까요? 예레미야와 함께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예레미야의 대적일까요?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아침에 지금 이 영상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재앙도 보내고 그들을 좀 힘들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메시지를 볼 때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과연 서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방향에 맞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한 번 더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가서 내가 너한테 전해주는 말을 다 해야 된다. 또는 이거를 다르게 해석해 본다면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매일매일의 이 말씀 속에서 주일 말씀을 통해서 또는 성경 공부를 하면서 또 일상을 살아가면서 여러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오늘 하루 또한 2023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그 경고에 참여하고 돌아오고 또한 우리가 돌아온 것만큼 우리 주변 사람들도 우리를 보고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일상을 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제 2023년을 맞이했는데 또 여러가지 계획과 생각들이 많이 생겨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계십니다. 자기의 욕심 따라 좀 부러운 것을 따라 하나님을 떠나서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을 따라갔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예레미야를 선택하고 계십니다. 선택받은 예레미야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살아내면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 그 약속 붙들고 이 땅에서 많은 대적이 생길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내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계속해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